여기에 내 오줌이 들어있어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린이 다린이 그리고 토니님이 저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바로 몰래카메라 제가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문득 떠오르고 만약에 제가 물에서 씨를 한다면 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찍어주세요 남성실에 들어와서 씨처럼 생긴 노란색의 액체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화장실 여기 냉장고를 먼저 열어보면 음료수 없나? 그 노란 음료수 잠깐만 아! 음료수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건 까만색이잖아 단무지... 아 단무지국물? 단무지국물은 좀... 좀 단무지국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수영장에서 계속 놀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음료수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을 물에 타면 노란색이 되지 않을까 여기 비타민C입니다 이거 뭐 물에 타서 수영장에 뿌려도 피부에 더... 피부에 더 좋잖아요 자 이렇게 컵을 하나 들어서 뜨거운 물을 잘 녹으라고 뜨거운 물을 자꾸 흘뜨려야 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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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헿 생각보다 덜론한데요 이거 어! 생각보다 덜론한데요 이거? 희망 혹시? 한번 넣어볼까 이거? 희 희 희 희 희 오 좋아수 오 오 네 네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로하게 됩니다 기다려라 아 이거 왜 여보세요 진짜 어떡해 어떡해 여기 물총에 넣어서 제가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야 진짜 큰데 쭉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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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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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돌발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이 물총이 물을 이거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조금 먹으면 뭐 무료에선 티가 아니라 수영장이 노란색이 그래서 다른 물총으로 변경해서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지를 했는데요 아직 다시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제가 많이 안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긴급 토니님을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빠 오빠 어딨어 잠깐만 와봐 잠깐만 잠깐만 트윈님 트윈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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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잠깐만 잠깐만 쉿 뭐에요? 여기 앉아봐요 여기에 네 내 오줌이 들어있어 뻥 뻥 뻥 뻥이에요 뻥 여기 되게 따뜻하네 오줌칩이 너무 뜨거운데 진짜에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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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몰카 이거 몰래카메라를 원래 토니님한테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오빠나 애들이나 내가 했다고 하면 절대 안 속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니님이 갖고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 그러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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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서 안 쏴지더라고 이거 다 자연스럽게 풀어서 시한 것처럼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야 여기 물 튀기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거기서 왜 찍어 거기서 왜 찍어 자 수영 엄마 저쪽에서 엄마한테 오기 방수 대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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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좀 와 오 잠깐 어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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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안경 벗고 오랑이 벗고 서서 이렇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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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나 먼저 같이 해야지 자 자 어 어 어 어 어 뭐예요? 저 파 이게 맞춰 색깔이 노래 어디 ỉ 아빠 우승 쌌어 아빠 우승 쌌어 아빠 우승 쌌어 아빠 우승 쌌어 뭐 미안해. 아빠 오줌 쐈어. 안 나와 애들이. 왜 안 나와 너네? 우리 못 봤어. 못 봤어도 이 안에 있는데 씨가? 오줌 쌌어. 이 안에 씨가 있는데? 나 보러지마! 오줌 쌌다고 아빠 빨리 나오라고! 뭘 야심치게 준비한 건데 지금 나의 달인이 지내면 안 속는 걸까요? 아니면 시를 했다고 하는데도 저기서 노는 걸까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달인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잠수를 할 수가 있어? 진짜로 시했다고 너 카메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아까 찍었는데 보여줄까?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보세요 보세요. 잠깐만요. 아빠 방금 뒤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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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노란색 노란색. 갑자기 뒤돌아. 뒤돌았더니. 물 색깔 잘 봐봐요. 물 색깔 잘 봐봐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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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노랗잖아 여기. 빨리 나와. 아침하고 우린 어푸어푸 계속할 거야. 어푸어푸 계속할 거야? 아. 하하하하. 홀렛네. 아 잠자. 효과니 없어 아빠 시에서? 응. 그래? 응? 응. 응. 어휴. 아빠 오줌까지 사랑하는구나 우리 달인이는. 어? 어차피 다시 세컨대 뭐. 어차피 다시 세컨대 뭐. 어차피 다시 세컨대 뭐. 어차피 다시 세컨대 놀아 빨리. 하하하